출근할 때는 옹지로 갈 거예요. 아빠가 출근할 때 헬레헬레 하면서 여기서 웃겨주실 거예요. 갑니다. 시작! 아빠가 출근할 때 헬레헬레 엄마가 안아줘도 헬레헬레 만나면 반갑다고 왔다면 악수할 거예요. 시작! 만나면 반갑다고 헬레헬레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헬레헬레 우리는 우렁둥이의 헬렐레 징구 한 번 더! 헬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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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구 한 번에 마지막에 웃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헬렐레 헬렐레 옆에 한 번 더! 헬렐레 뒷사람도 한 번 붙어서 헬렐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가볼게요 헬렐레 준비! 시작! 헬렐레 엄마가 안아줘도 헬렐레 만나면 반갑다고 헬렐레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헬렐레 우리 우승둥이 우승둥이 헬렐레 징구 한 번 더! 헬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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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내가 먼저 웃어야 내가 먼저 웃어야 내가 먼저 웃어야 네가 웃는다 네가 웃는다 다시 한 번 헬렐레 어떻게 한다고요? 헬렐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게요 헬렐레 준비! 옆사람 우리 제대로 옮겨주세요 시작! 아빠가 헬렐레 엄마가 안아줘도 헬렐레 만나면 반갑다고 헬렐레 헤어질 때 또 만나요 헬렐레 우리는 우승둥이 헬렐레 친구 한 번 더! 헬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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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한 번 더! 자! 웃으면서 갑시다! 웃으면서 갑시다! 웃으면서 갑시다! 이번에는 여러분 한 번 더! 우리 졸조롑